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를 한 30번 이상 그렇게 촬영을 하고 다 삭제를 하고 지금 다시 새로 찍고 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영상이 제 강의가 그러면서 과거를 잠깐 돌아봤는데 제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거를 보고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좀 더 쉽게 할 텐데 나라면 좀 더 재미있게 할 텐데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졌던 건지 지금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대단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할 강의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찍어서 다시 올리고 제가 좀 더 부족한 걸 채워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찍어서 올리기로 했어요 부족하더라도 비방이나 비판보다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방이나 비판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면 지우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지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수부터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목부터 강의를 하고 선관도 목부터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그렇게 다는 거죠 왜 임계수는 대충 하느냐 목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놓고 왜 맨날 그리고 수를 마지막에 하세요? 이런 이제 수를 가지신 분들의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수부터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수와 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해수와 자수는 수잖아요 수 그러니까 우리 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수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된 답을 이렇게 쫙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예전에 수에 대해서 강의한 것들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수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자 제가 하고도 참 어이가 없는데 목은 나무가 아니다 라고 떠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는 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보자고요 단순하게 근데 우리는 오행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물로 끝내지 말자고요 물로 물의 특성에 대해서 쫙 나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여러가지 특성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모음입니다 모음 모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으게 하는 힘 모이게 또는 모으게 하는 힘 한마디로 수를 정의하자면은 이게 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 강의력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어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씨앗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자 물이 모으게 하는 힘이고 모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냥 물방울이 여러개가 있으면은 서로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들은 작은 입자잖아요 물방울 입자 그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서로 뭉쳐서 비가 되어서 떨어지죠 또 어때요? 분무기를 자꾸 분사하다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처럼 하나의 물처럼 변해요 또 터미네이터2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악당이 있어요 악당 액체의 금속으로 된 악당인데 그 악당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그 산산조각 났던 몸들이 다시 모여들죠 액체니까 그게 이제 수라고요 모으게 하는 거 그래서 수는 이렇게 어떤 대상들을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게 잘 발달한 사람들은 어때요? 수집 욕구가 있어요 요즘에는 피규어 같은 거 모으는 사람들 많죠 막 로봇 하나가 막 100만원씩 하고 그래요 이렇게 수집 욕구로 대변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응 모아서 유지해요 유지하고 지속시켜요 저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개념에서 확장이 된 거고요 어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정도만 알아도 해수와 자수를 절반은 얘기한 겁니다 자 해수와 자수는 모으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해수 이전에 그 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토도 있고 유금도 있고 심금도 있고 해수는 초겨울이죠 초겨울 이건 이제 동지가 들어있는 초겨울이 아닌 진짜 겨울로 들어선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처음에 수의 모음을 할 때 이것저것 다양하게 마구잡이로 모으는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섞이죠 모으는 것들이 섞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을 띠냐면은 다양성을 띠요 또는 다양화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수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섞여있는 형태의 모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과일 가게를 해요 과일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온갖 과일들이 다 섞여있는 형태가 되겠죠 바나나도 있을 것이고 사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두리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온갖 종류의 과일들이 다 있다 해수에는 그렇게 모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털어져 나가고 단일성을 띠게 됩니다 단일성 그래서 얘가 섞이고 여러 개체라면 얘는 단일성을 띠게 되고요 고유성을 유지하게 되죠 자 이게 해수와 자수의 끝이에요 사실 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찍다가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20분 30분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도 닦아먹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올해는 좀 더 심플하게 강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면은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꽤 있었어요 왜 이렇게 강의가 난잡하고 어지럽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꾸는 안 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테니까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양성과 단일성 이거 두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내재를 하면은 사주 볼 때 아주 쉬워져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이쯤에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자는 갑자와 을해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정인이잖아요 정인 일간을 생하고 음향이 다르니까 정인이죠 해수도 정인이에요 얘도 일간을 생하고 음향이 다르잖아요 이게 오행을 이해하지 않고 십성만 공부하게 되면은 똑같은 정인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행을 공부한 입장으로서 보면은 자수는 단일성을 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인이 공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아니라 단일, 그러니까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요 얘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의 학문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가지 분야가 만약에 이들이 철학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갑자같은 경우는 동양철학에 한번 심취하게 되면 그것만 드립하는 거죠 깊이로 가요 단일성이 그 하나를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갑목은 수직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깊이 있고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 단일성, 유니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할 것이다 라는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커요 반면에 을해는 동양철학을 조금 공부합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양철학도 공부하게 되죠 서양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을 이것저것 다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요 넓이로 가요 얘는 다양이라면서요 다양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고요 넓이로 가요 넓이 얘는 깊이로 가고요 을목도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갑자에 비해서 을해가 같은 정인이지만은 공부에 대한 넓이는 월등하다고요 이들이 만약에 공부가 아니라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갑자일주가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이 아니죠 벌써 유행은 지났을라나 인형뽑기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한때 갑자일주가 유행하는 걸 해요 인형뽑기를 합니다 가게를 한 1년이 지나니까 이게 시든 거예요 이제 시들었는데 분명히 유행도 지났고 돈도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은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단일성 깊이 있게 가야 되니까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면에 을해는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한다고요 그래서 철장사에 더 잘 맞아요 을해가 아직도 인형뽑기 가게가 종종 보여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몇 년째 그걸 하고 있는 걸까 수익은 잘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변화는 을해가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대신에 기피를 논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은 모호길관을 예로 들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병자일주는 어떨까 뭐 정예일주는 어떨까 같은 관을 쓰고 있지만은 직장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임주도 그렇고 기예일주도 그렇고 정제로 작용을 하죠 같은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접근을 할까 다 연구하고 적용하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사주 통변 할 때 미세통변이 가능해져요 이게 잘 안되어 있으면은 통변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 해수와 자수 이야기를 하죠 자 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죽음이잖아요 죽음 어 계절은 겨울이죠 겨울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화는 따뜻함이고 빛이니까 여름 수는 차가움이고 보이지 않음이니까 겨울 또는 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죽음 자 겨울은 죽은 걸까요 겨울이 죽은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겨울은 이 죽음이라는 거는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죽음인 거죠 밤 밤은 어때요 낮이 죽은 거잖아요 태양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인 거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그렇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이면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면에 그 안에서는 양이라는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죠 양이 안에 있고요 음이 바깥으로 나온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죽음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전에 신유술이라는 계절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해중에는 뭐가 있어요 감목이 있어요 해중에 해중에는 감목이 있다 감목은 뭐예요 얘는 생명력이죠 목이 생명인 이유는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강의가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 생명력이래요 생명력 목은 뚫고 나가는 힘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한다라고 해요 역 정이 있고 역이 있잖아요 거스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죽음인데 이게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삶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밤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죽은 것처럼 계절이 멈춘 것처럼 정지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생명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땅 속에서는 삶이라는 생기가 엄청나게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어때요? 겉으로 보면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자는 게 자는 모습이랑 죽은 모습이랑 뭐가 달라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안에서는 생명력이 회복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역 하는 거예요 역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거스르고 있습니다 뭐를요? 중력을 거스르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모든 게 거스르는 생명력은 거스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준 감목을 어디에다가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냐면은 어 얘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물고기가 됩니다 어 이것만큼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해준 감목은 해수라는 죽음에서 죽음을 거스르는 이게 희망인 거예요 해준 감목은 희망이에요 희망 죽음 속에서 삶을 본 거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본 거죠 아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센데 그 강을 어떻게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생명하는 힘이다 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가요 근데 죽음을 거스르기 위해서 잠을 자죠 그렇게 모든 생명활동은 이렇게 역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제 수준이 그거 밖에 안 돼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운 거를 떠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음향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은 내부가 양이고 밖이 음인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요 이게 해수는 분명히 죽음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갑목이라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삶을 교차하는 게 해수입니다 해수 반면에 자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완전한 죽음이고 절대 고독입니다 그래서 해수는 스스로 목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은 자수는 스스로 목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얘는 누군가 와서 끌어내줘야 됩니다 자 한난조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난조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난조습이라는 게 그 사주의 성패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진 않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을 나름 주고 있습니다 한은 차갑죠 차가우니까 어때요? 느려요 느려 라고 쓰면 안 되죠 느리다가 됩니다 나는 빠르다 나는 빠르다 조는 섞이지 않는다 섞인다 일단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느리다 빠르다의 개념이 뭐냐면은 발현속도인 거예요 발현속도 그래서 꽃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난하면은 이 씨앗을 심은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되는 거예요 화무시비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한하면은 이게 계속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추워 뭔가 계속 씨앗을 심고 밭을 갈고 뭘 계속 하는데도 싹 좋지 않나요 그게 한입니다 한 조는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얘기하고요 습은 섞이려고 하는 습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습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것저것 섞여있다고요 어질러져 있어요 저도 지금 제 앞에 책상이 있는데 굉장히 어질러져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깔끔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관계 할 때도 다 드러나요 다 자 난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요 빨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가오는 거를 크게 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처음 만나는데 10년 동안 알고 지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는 사람은 알아가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또 어 좋아한 사람은 섞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한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 사람과 나의 친밀도가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습한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나는데도 그냥 섞여서 노는 거예요 어제 만났던 것처럼 비빔밥 같은 거 막 이렇게 남의 밥 이렇게 반찬 집어먹는 거 이런 거 아주 자연스럽다고요 좋아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까칠합니다 발현 속도라는 게 중요하고요 음 예를 들어서 달리기로 예를 들면요 달리기로 예를 들자면은 분명히 난한 사람이 출발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탕 울리자마자 튀쳐나가죠 근데 나중에 결승 테이프를 끌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꼴등하는 거예요 출발은 제일 빨랐는데 그래서 난하다고 해서 좋다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뒷심이 약해요 파괴력이 없다 시작은 좋고 빠르게 하나 끝까지 가는 힘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파괴력이 있어요 스타트는 느릴 수 있는데 뭔가 일이 진행만 되면은 난한 사람에 비해서 끝까지 가고 더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저는 난해요 난하다 보니까 어때요 강의가 처음에는 신나게 하고 사람들도 막 재밌다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늘 점점 다운돼 가죠 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혜자축이라는 한을 깔아주기 때문에 좋아지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함난조수만 봐도 많은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한 명이고 습이 필요한 사주였는데 적절하게 습해지는 운이 들어온 거예요 올해처럼 그러면은 분명히 사주로 봤을 때는 평관이 들어오고 겁재가 들어오는데 막 좋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난조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와 자수를 볼 때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한난조수부 자 자수는 해수에 비해서 좋아하죠 그리고 해수는 자수에 비해서 습합니다 만약에 수 이 해자라는 수를 통째로 놓고 화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자수가 해수에 비해서 한하죠 그리고 해수는 자수에 비해서 난한 거예요 근데 수화로 또 놓고 보면 얘는 한하고 얘는 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글자를 놓고 다른 11개의 글자들을 대입해 보면은 지지에 대한 한난조수부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하니까 어때요 섞이죠 얘는 좋아하니까 섞이지 않죠 얘는 한하니까 한하니까 발현이 늦죠 이 늦다 얘는 빠르다가 되죠 상대적인 거니까요 자수에 비해서 빠른 겁니다 자 그러면 자수는 조하고 하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유성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얘는 다양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한 개체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하고 환해야 돼요 명태가 있어요 명태 명태가 있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말리고 얼리는 거죠 말리고 얼리면은 그 고유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수는 자기의 특성을 잘 유지해갈 수 있어요 반면에 해수는 이렇게 돼있으면 섞이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김밥천국에 가서 김밥 하나 사서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냉동실에 놔두고요 하나는 그냥 실온에다가 놔두는 거죠 습도가 있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람도 그렇다고 음식이랑 똑같아요 사람도 이렇게 사주가 조하고 환할수록 바뀌지가 않아요 10년 전 그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 얼굴 그대로의 성격도 그렇게 까칠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습하고 나는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하는 경험이라던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해수와 자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수는 남들하고 적극적으로 섞이려고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발현도 늦죠 섞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수를 절대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수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해수는 고독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들을 감옥 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해수의 감옥의 형태는 앞에 어떻게 운동장도 있고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그런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수의 감옥은 독방이라고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모기라는 사람이 와서 끌어내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 중에서도 자아월에 태어난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이죠 자아일주 이거나 자아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먼저 타인이 이 사람을 알아줘야 돼요 당연히 자월생의 가장 이상형 만약에 자월생 내가 남자 또는 여자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상형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거기에 훅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물론 사주에 그런게 잘 되어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통하긴 하죠 그런 고독한 글자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수가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씨앗이잖아요 씨앗 얘는 씨앗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해수는 왜냐하면 섞여있잖아요 이것저것 언제 어떻게 변질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섞이고 이렇게 습하면은 언제든지 변질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무슬령까지는 고고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회년부터 돈 벌어야겠다고 막 움직인다니까요 씨앗이 되려면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보관이 잘 되고 어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사과를 떠올리시면 돼요 사과 사과 벌레가 막 파먹잖아요 물론 씨앗까지 파먹는 경우는 없지만은 씨앗은 워낙에 단단하니까 뭐 새가 이렇게 먹고 배추를 해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근데 그 씨앗까지 건드리는 거죠 자수를 잘못 건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더 클 수 있어요 임수와 계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조습만 구별하셔도 다르죠 계수는 얘는 생명력을 생명을 부여해요 생명력을 습하기 때문에 근데 자수는 조하다 같은 음으로 쓰이는 수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고요 비슷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해수는 모음이니까 얘는 데이터가 돼요 우리 여론조사할 때 무작위로 전화 걸어가지고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마구잡이로 모으는 거예요 해수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출력해서 쓰기 위해서는 자수의 형태가 돼야 되죠 이걸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정보죠 데이터와 정보 이 둘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쓰기가 좋은 형태로 가공이 된 걸 얘기하고요 데이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래서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어떤 박사 이러면 박학다식한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이 많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근데 지금은 이런 지식이 엄청나게 넘치는 세상이에요 별의 별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다는 거는 남들한테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요 지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부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지식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것도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강의함에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점이나 피드백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에 참고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